수박들에 대한 거대한 응징 이야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제 발표된 발표 자료 제가 직접 어제 어제는 제가 특히 뉴탐사에 가서 공동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슉 발표하자마자 날아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또 주시는 분들이 당내에도 계십니다 노원갑의 우원식 사실은 여기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붙었던 상황인데 우원식 의원이 당연히 더 개혁적인 의원이 있어서 우원식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 서구병입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 둘과 정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이 붙은 거예요 이 신인이 이재명 대표의 수행 비서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경선 신청하고 그리고 험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드글거린 곳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지금은 안 되겠고 다음번에 되려고 하라고 다 착실히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덕담을 했던 사람이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경종을 울렸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종 들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제가 경종을 울리겠으면 되는데 그게 못 켰어요 못 켰어요 여기에서 날아간 사람이 수박 거대 수박 신동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동울에 이웅기 됐고요 그리고 부천갑에서는 서영석 유정주가 결선을 하게 됐고 부천을에 이재명의 변호사 김기표 서론을 날렸죠 이미 서론은 컷오프 됐지만 거기서 김기표가 들어왔습니다 이건태, 이건태도 역시 이재명의 변호사, 이건태 이재명 수호천사들을 전부 다 심어주신 거예요 홍기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홍기원을 넘어오고 여기 안상갑, 드라마 듣겠습니다 제가 안상갑의 내용을 취재를 해봤더니 권리당원한테서는 3%를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3%를 졌어요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에 3%를 졌어 그런데 하위 20%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문석 승! 진짜 정말 눈물 나는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전해철이 날아갔어요 그 밑에 전주병, 정동영, 현역 의원이 있었는데 정동영이 더 개혁적이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해도 개혁적인 사람 뽑아준 겁니다 해남 한도진도도 마찬가지예요 현역 의원을 이름을 몰라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조용히 잠잠하게 3선을 기대했던 사람인데 박지원이 와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여수 같은 경우도 전부 현역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여수 둘 다 특히 여수에서 대통령 선거 때 너 뭐 했니? 이러면서 현역 둘을 날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계원 그야말로 성남시의장 시절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 됐죠 전체적으로 이 결과는 완전히 권리당원들의 경선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권리당원들이 복수열전을 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권리당원들이 얼마나 속이 많이 썩었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사실상 경선 불복해서 이재명을 떨어뜨렸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보다 더할 정도로 더할 정도로 공격을 했죠 공격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그럴 때 어떤 막말들을 했습니까 너 때문에 보궐선거 진다 지방선거 진 건 너 때문이다 난리를 쳤죠 그리고 당대표 당부 나갈 때 어땠습니까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자당의 당대표를 체포해가라고 가결까지 시켰어요 그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에서 한 2, 3주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하는 그 장면에 밤을 지새면서 의왕구치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당원들이 심판한 거야 자식들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비명소리마저 끊긴 민주당 처음부터 끝까지 비명행사 이재명의 변호사들 방탄공천 공천 우리가 있어 자식들아 윤석열이 내리꽃듯이 그렇게 안 했다고 도태우 이런 애들 유영아 이런 애들 박근혜란 거래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녹취록이 나왔잖아 니들처럼 안 했어 권리당원들이 뽑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을까요 소위 요즘은 프레시안 한결의 경향 이런데도 국힘기관직 같아요 프레시안은요 프레시안 설립자가 한동훈하고 친인척이에요 보니까 한동훈 아버지와 동서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되는 거죠 한동훈 이모부가 프레시안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념이고 진영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 국민들 속여가지고 쫙쫙 후원금 빨아먹고 그래갖고 뒤에서는 한동훈 밀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그런 자들 가려내야 됩니다 진보 참칭하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다 진보적인 기사 같은 거 막 진보적인 얘기 같은 건 다 해요 이재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실제로 뒷구녕으로는 한동훈 도와주고 있잖아 이렇게 왜 친척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미 신도화된 사람들 돈 빼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기도 협동조합이에요 프레시안이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은 뭐 거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이 심각한 걸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서요 유료 케이블은 아예 독점의 기준이나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싹 다 없애버렸어요 유료방송 그리고 아예 유료방송은 퇴출을 못 시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편의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퇴출 심사를 하잖아요 그걸 7년으로 누리겠대요 그때면 자기 쫓겨났을 텐데도 그러네 그런가 봐요 연구 집권하기도 한 얘기잖아요 네 언론은 끝까지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니네들한테 이렇게 선물 줄 테니까 나를 갖다가 죽일 거야? 나 탄핵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발표했어요 그게 미디어 지원책이래 그래놓고 또 국내 OTT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제작비의 15% 중견기업은 제작비의 20%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30%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대요 이게 오히려 독 중에 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CJ지원법이에요 CJ지원법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아주 그렇게 해서 언론이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기사였어요 데일리안 기사 비명소리마저 끊긴 민주당 눈물 흘릴 비명조차 안 남겼다 누가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안 남긴 사람이 누구냐고 당원과 국민들이죠 맞습니다 원래 정당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의 권리 행사를 못했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거의 떠났을 거라고 봅니다 분노가 그렇게 쌓이고 쌓였는데 또 구태의 인원 인물들이 다 공천 됐다 제가 볼 땐 민주당 망합니다 그럼요 권리당원들이 거기서 계속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딴 데로 가지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사실 이걸 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권리당원들이 아마 기분이 좋아서 계속 남아서 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 더 데리고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는 지역구는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투표하러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경정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손으로 뽑은 후본데 그러면 인천병의 투표율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김포인데 절로 가고 싶어요 나는 단수공촌 됐거든 단수공촌 줬어요 김포에 갑을 다 어떻게 뭘 내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천병이 사실은 1k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검단이 거기예요 저희가 김포고 검단 검단 가서 거기서 투표하고 싶어 뽑아주고 싶어 모경정은 진짜 저희가 이렇게 방송되는데 모경정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실력도 있고 민주당 역사의 최초로 논스펙 블라인드 심사를 해서 보좌관을 뽑았거든요 거기서 1등 했어요 프리젠테이션 그런데 딱 뽑아놓고 나니까 대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당신 명문에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스펙도 좋은데 스펙 없이 해도 실력으로 된 친구입니다 블라인드 채용했으면 윤석열 한동군 다 떨어졌을 텐데 다 떨어지죠 그렇죠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저런 식의 기사를 쓰는 저 심리는 뭘까요 정도원이 같은 인간의 심리 저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된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병원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즘에 나이가 특히 젊은 쪽으로 오는 수록 그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정책성이 없대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공부하라고 막 강요해서 요즘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다 의대 보내지 않습니까 의대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있답니다 억울함 억울함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보상해줘 내 백벌을 보장해줘 네 기득권은 절대 놓지 않겠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뭐 이런 거 외에 국민들의 생명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보건의료문제라든가 이런 데 거의 관심이 없대요 네 딱 그것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의사들만의 문제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 사회에 걸친 문제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이제 돈으로 선택을 합니다 밥벌일 수단으로 진짜 그러니까 뭐 나는 학교 선생님이 돼서 후학들을 잘 가르쳐서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엄마가 가라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제가 볼 때 거의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벌어 먹고 살려면 위에서 짤리지 않을 욕먹지 않을 기사를 써야 됩니다 알아서 그 다음에 하나는 야심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알아서 저런 기사들을 써서 올리겠죠 그러면 윤석열이 이 기사 누가 썼어 누가 썼습니다 그럼 벼락처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야심형 기자들도 있겠고요 나머지는 다 생계형 기자입니다 밥 먹고 살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사회 전반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데에는 바로 밥그릇을 잃을 수도 있다 밥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 사람의 질의 저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저도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계속 연극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연극만껏 하고 아이들 극장에서 키우면서 네 아주 이상적인 그런 또 다른 그런 가능성들이 그렇죠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포까지 가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있으면 대한민국 옆에 딱 기본주택이 있으면 거기 살면서 걸어서 극장에 출근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런 기사를 쓰라고 설싹 데스크에서 강요를 하더라도 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소득은 그렇죠 나 기자로서 정론 쓰겠어 직필 쓰겠어 자르려면 잘라 안 죽어 뭐 이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잘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울며 겨자먹기로 저런 걸 써내는 건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저는 강진구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기자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강진구가 돈벌레다 돈진구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놈들이 많은데 실제로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운동을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 아파트 아파트에서 계단 올라가는 걸로 운동을 합니다 니들이 수십만 원씩 내고 PT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걸로 운동을 해요 아침에 전화하면 헉헉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지금 운동 중이야 어디서 운동하세요 우리 아파트 계단 올라가고 있어 이게 다섯 세트를 하면서 아침 운동을 마친답니다 15층까지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가고 지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다시 15층까지 올라가고 이거 다섯 세트를 하면서 아침 운동을 한대요 이 사람한테는 돈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잘 모르고 어디 노는데 잡기에 쓰지도 않고 술도 안 마셔 그저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게 취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같은 그런 악마를 때려잡는 거예요 이런 기자들이 전체 기자의 절반만 돼서도 지금 윤석열은 못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요지는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그렇죠 80에서 90%의 기자는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따라 저러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구체하고 또 불이한 일인지 자기들도 알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생존 문제가 보장이 돼 있다면 그 길을 갈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아니 그래서 강진구 기자를 갖다가 무릎 꿇을 방법은 쟤네들한테는 소송 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변호사비 내게끔 하고 계속 소송 걸어서 그랬더니 이제는 본인이 고소장을 다 쓰고 본인이 변호사만큼 진짜 공부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짜 탁월한 능력이 있는 몇몇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 변호사비가 필요해서라도 야합하고 만나요 굴복하죠 굴복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다 굴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제시해주고 기본주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억압받는 기자들을 위해서는 보호해주는 그런 재단이 있어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누가 기자들이 저런 글을 쓰겠어요 네 그게 무서워서 쟤네들이 기본소득을 죽어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낙연이 제일 먼저 선대본부장 돼가지고 제일 먼저 빼라고 했던 공약이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맞습니다 왜일까요 국민들을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네 기본소득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사실 부려먹기 제일 좋은 게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맞습니다 너 이거 말도 안 들어? 그럼 나가 여기 나가면 어떻게 뭐하고 먹고 살 거야 이게 제일 너무나 쉬운 그런 얘기인데 네 네 네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나쁜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의를 실현하게 해주는 네 결정적인 담보물입니다 네 기본소득은 우리가 망해도 그래도 먹고 살 순 있어 그렇죠 이게 가지고 오는 그 그렇죠 그 편안함 네 그러면 심리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일단 불안함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불의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져요 불의를 선택했을 때 심리적 고통이 굉장하거든요 사실 나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놈들 빼고는 대부분 무통스러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 너 그러면 뭐 그만둘래? 그러면 이거 그만두면 너 뭐하고 먹고 살 건데 이런 얘기들 맞아요 그러면 법정부터요 네 네 자 이런 사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예전에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학생운동 하고 나서 직장을 막 구해야 된다 근데 내가 왜 꼭 직장이 있어야 되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렇죠 애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꽤 번다고 해도 고정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이한테는 아이는 매일매일 우유를 먹어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사실 많이 바뀌어요 그럼요 그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상당히 타협적인 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회 활동가들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조금 가난하지만 정말 명예롭게 사는 걸 선택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 다수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저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서 80% 넘는다 우리 그럼 심리상담사들은 할 일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건강한 쪽에 상담을 하면 되죠 지금은 심리상담으로 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담의 종주국인데 오랫동안 상담 이론을 개발하고 수출하고 또 상담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총기 사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로는 못 막아요 사회를 망가뜨려 놓으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상담가들도 기본소득이 있는데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면 되고요 상담사들도 기본소득이 있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상담가들도 돈 벌려고 되는 사람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되는 사람보다는 저게 조금 블루오션이라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래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하는가 했더니 카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의존하기 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을 활용해서 진짜입니다 레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네 그거 지금 심리상담사가 없었을 때 그걸 대신했던 사람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과학과이다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심리상담사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심리상담사들이 지금 가스라이팅에서 돈 갈취하는 일들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시각이죠 네 아무 데서나 막 자격증 주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원래 심리상담은 민간자격이에요 다 네 맞습니다 국가자격은 임상심리밖에 없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심리상담사가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나 깜짝 놀랐어 왜 그랬나 그랬더니 모 교회에 무슨 센터에서 심리상담 자격증을 줬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줄 거예요 그러면 심리상담사들이 남으면 이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쪽에서 이게 너무 좋아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질이 올라가죠 질이 올라가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나 원래 하고 싶지 않았어 딴 거 할래 이렇게 되니까 모든 영역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너무너무 진짜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 이 전자신문 같은 이런 기사가 너무 돋보예요 민주당 올드보의 박지원 정동영 귀환 1989년생 모경종 현역 둘 꺾고 본선행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이런 기사 정도가 담백하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정권의 사실을 전달합니다 민주당의 심장에 무서운 민심 대선 패배 책임론이 현역 물갈이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저게 좋은 기사고 네 이건 좋은 기사죠 네 해설이 있는 네 뉴스원에서 저런 기사가 나올 줄이야 그래놓고 이 박용진 하는 말 보십시오 우세종 뿐인 당 멸절 못 피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세종이 아니라는 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국힘은 안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뷰는 희한하게 조중동 하고 해요 네 동아이보랑 하잖아요 그럴 거예요 지금 박용진은 저 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개소를 하나 들어봤더니 당이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세종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있으면 당은 멸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아주 지낭한 말이긴 한데 근데 보세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냐 적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뭐가 다수냐 예를 들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강정기 시절에 대한독립 독립운동을 하자 나라를 독립시키자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이루는 당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본하고 사이좋게 살자 평화롭게 이런 사람들 소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 다수가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시대 정신이군 맞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인가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냐 없냐에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대변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다양성이란 건 어떻게 되냐면 시대 정신에 입각한 상태에서 그렇죠 나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쓸래 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젊은가를 할 거야 나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할 거야 이게 다양성인 거죠 그렇죠 독립을 지향하되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쪽으로 활동하겠다 나는 그럼 무장투쟁을 하겠다 나는 문화운동을 하겠다 이게 다양성이죠 맞습니다 뭐 독립운동 하자라는데 친일파들이 친일을 하자 이러면 이게 다양성입니까 다양성이 아니죠 매국역적들이지 매국역적 주제 이게 아주 교묘한 말 조작이에요 오히려 호령편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평을 해서 승리하겠대요 매국역적 주제 네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기가 뭐 고래가 흰수용 고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참답합니다 참답합니다 전해철까지 날라가니까 놀랐나봐 진짜 그렇죠 이거 심각한데 국민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했겠죠 개대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죠 아후 옛날에 사료만 주면은 그냥 표 던져 줄 때가 진짜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자 민주당이 이런 환골탈퇴의 기적들을 만들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이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더 잘 참 솔직한 놈들이에요 아 아 아 솔직해 진짜 네 솔직해요 솔직해요 뭐 사실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가 더 좋죠 그럼요 제일 좋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일본 간첩이라는 것을 저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독립하면 안 되는 거였죠 네 막말이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본심이에요 본심 막말이 아니고 망언이 아니야 저게 본심 본심이죠 원래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응 그 심리 이것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정황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단순한 말실수를 보면 안 되죠 특히 편안할 때 그런 말을 맞습니다 네 네 난교하고 싶은데 네 아니 내가 난교를 막 즐긴다고 해도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난교는 사생활이잖아 내가 떼씹을 하든 말든 내가 남자랑 자든 말든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네 얼굴이 예쁘장하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들이대는 사람이 이래도 네 그런데 저런 상상만일지 아니면 그게 실제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지 누가 얘기를 해 주던데 장해찬이 원래 그런 소설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야설을 쓰던 사람 야설을 쓰던 사람 야설을 맨날 그런 걸 쓰면서 그런 생각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또는 그런 소설을 쓴 것 자체가 자의 본심이죠 본심과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더라도 그런 비유를 두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B급 콘텐츠들을 다 존중해요 그래서 그런 상상들 쓰레기 속에서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상상일 뿐이다 내가 살짝 나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해서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일상 자체의 사생활이 다 남겨라도 그래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성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은 이명박의 그 당시에 구호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당선되는데 좀 도움을 받았어요 이명박이 내세웠던 게 나 정가 14범이지만 여러분들 잘 살게 해 주겠다 나 뽑아라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지 그때는 좀 먹혔거든요 사람들이 한참 그때 신자유주의를 해서 돈에 대한 욕망이 절정을 이룰 때라서 좀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능력이 좀 없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좀 더디게 추진할 수 있어요 능력이 딸려서 그런데 도둑놈이 정치를 하면요 도둑질을 잘하는 것이 국민들 돈을 도둑질하지 어디서 훔치겠어요 결국 국고를 세빌 거란 말이에요 훔치거나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 등골을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은 개혁을 더디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삶을 파탄나게 만드는 국가를 거덜나게 만드는 짓을 합니다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도덕성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남의 돈은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실수는 하더라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무능해서 남이 털어가는 거를 좀 몰랐다고는 하더라도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수니까 근데 얘는 금보리 도둑질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한다면서 매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도둑질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로를 휘게 할까 도로를 휘면 내가 돈이 얼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만 한 거죠 야 이걸 갖다가 내 친척한테 휘게 하면서 친척하고는 거래할 통장이 없으면 나는 의심을 피해가겠지 이런 거만 그렇죠 이런 거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세금 깎아주고 재벌들한테 얼마 받을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태블릿 PC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뭘 조작을 못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순 보세요 잔고 증명을 위조했어요 그럼 뭘 위조를 못하겠어요 네 그걸 덮어줬어요 사위가 뭘 못 덮겠어요 그럼 이런 도둑놈한테 나라를 맡겨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 아닙니까 지금 네 R&D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더니 2027년부터 우리는 우주시대를 열겠대요 2027년에는 지는 인기도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돈을 갖다가 뭐 몇십조를 갖다가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겠대요 어떻게요 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이 절대 들이지 말아야 될 놈들은 도둑놈들이고요 그렇죠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밤마다 난교하는 애가 무슨 정신을 뭘 생각하겠어요 정치를 하러 나와가지고 국회의장에서 뭐 하겠어요 누구나 검색하고 있겠지 난교 바나 검색하고 있고 아닙니까 난교 자유법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만들고 그런 애들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그게 본심인데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정우택 도둑놈은 저렇게 한 개 돼 있어요 녹취가 90개가 나왔어요 근데 전부 돈 돌려받았다고 해요 인터뷰에 그럼 내가 해줄게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거 하려고 국회의원 된 거예요 빙고 목적이 저건데요 목적이 저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도둑놈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저런 인간한테 표를 주면 참 진짜 5.18 폄한 도태우 일배를 긁어다가 막 갖다 붙였거든요 그 일배랑 의식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배 정부입니다 과거의 정부는 일배하고 일정 정도 거리를 둘라는 게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고 또라이들이라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일배가 다 들어가서 장악했다고 봐도 관의할 정도로 대통령 자체가 일배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완벽한 일배 정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러면 완전히 자기 괴멸적 발언을 했네요 우리는 일배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뭐 윤석열 화낼텐데 저 자식이 나를 듣고 지금 그게 또 윤석열을 까는 그런 말이었군요 뭐 그렇진 않더라도 윤석열 화가 나겠죠 아무튼 참 대표적인 망언종자의 발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해볼게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 자꾸 꺼내냐 그게 인권침해다 그분들이 왜 성노예냐 성노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그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말 붙였어요 솔직한 진심이 나옵니다 일본 괜히 일본을 자극하게 괜히 일본을 자극하게 그 말 앞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심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본 자극하는데 왜 자꾸 자꾸 꺼내냐 이거죠 일본 사람들이 다 할 말인데 일본 사람이죠 윤석열부터 윤석열이 꽂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일본 사람이 거죠 일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인권위원인데 인권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게 이거예요 이걸 넘어서 적이 고공농성을 할 때 인권위원회의 사무관이 저기를 방문합니다 방문한 이유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 아니에요 구제 신청을 했다는데요 구제 신청을 했으니까 노조 쪽에서 구제 신청을 했으니까 그 구제 신청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문해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그걸 갖다 막았대요 회사에서 회사 새끼들도 진짜 진짜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한동훈 아버지가 그랬다면서요 한동훈 아버지가 그랬어요 한동훈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유구한 전통이죠 악덕 자본가들의 전형이죠 그래서 저기 가서 급한대로 물과 먹을 거를 공급을 해줬대요 사무관이 하라고 요구해서 회사 측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예 요구를 사무관이 했고 회사 측은 어쩔 수 없이 중재를 하니까 그렇죠 인권위원회에 찍히게 되면 이제 소송이니 뭐니 다 물리해지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월권 행위다 왜 사무관이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3자가 개입한 거다 이따위로 얘기를 한 자가 김용헌 이충상입니다 인권위원이 인권위원회 사무관이 현장에 구제 조사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부터 관례를 해왔다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현장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요 살려야죠 그런데 김용헌이나 이충상은 어쨌든 명백한 친자본 친부자 성향을 가진 윤석열이 꽂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 인권 사무관이 아예 식사와 물을 다 차단했으면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기업주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표창장을 수여하마 이랬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진짜 저게 그냥 자기의 소신과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그냥 본심이에요 막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권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인권 탄압위원을 하면 되죠 인권 탄압위원 인권 탄압위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제 아니 저러면 인권위원회 자질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을 갖다가 파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파면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꽂았는데 누가 파면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회의 중에 자기가 말을 길게 해가지고 발언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위원장이 그랬는데 그랬더니 버릇없다고 내가 법조선배라고 딱 나왔습니다 윤석열식 조폭문화 이 검사집단들 특히 검찰 하나이라고 일컫는 윤석열 일당의 특징이 조폭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좀 멋있게 얘기해서 조폭문화고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개들이죠 개들 개문화 개문화 개는 두 마리가 딱 만나면요 일단 서열부터 정합니다 말이에요 안 정해질 것 같으면 싸워요 그렇죠 이긴 놈이 이제 위가 올라가고 아래에 들어가고 이래야 갈등이 없어요 잘 지내요 그냥 그럭저럭 딱 그 짓을 하는 놈들이거든요 서열부터 정하는 이 사람은 서열을 뭘로 정하려고 한 거냐 내가 윗선배다 이걸로 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서열이 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닌 이제 뭐 사회에서 제지를 하자 거기 서열을 들먹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이 당연히 서열이 위죠 그게 애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조직이에요 사조직 개조직 개조직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진짜 하나회도 그랬고 지금 우검회라고 있었대요 안대희가 만들었던 2003년에 대선자금 수사팀 여기서 우검회가 만들어졌대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거기에 행동대장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의 왼팔 오른팔이 유일준 한동훈이었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도 위에 검찰총장 들이받는 거 전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항명 파동 일으키고 막 그랬던 게 윤석열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멋있게 생각했던 대통령한테 개기는 장면 박근혜한테 개기는 장면 그것도 그냥 개처럼 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것도 힘이 쓰자는 안 들이받아요 맞아요 힘 없어 보일 때 힘 빠져 보일 때 그리고 검찰총장이 임명 받으러 갔을 때 그렇게 저 자세를 보였답니다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게 확실한 거죠 하이에나 같은 습성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들의 심리 상태와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나브로님 후원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동님께서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100불이나 이렇게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홍콩에서 꾀돌잇장님께서 홍콩 달러로 또 398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이구 또 순동님께서 또 삐소장님 감사합니다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입니다 이렇게 우리 소장님에 대한 애정을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께서 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막말을 하는 것은 본심이자 그럼요 또 나름대로 그 서열을 정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추론을 해보자면 에 나름대로의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자기들 개떼들의 시스템이죠 개떼들의 시스템 네 그 시스템이 몸에 굳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말을 하는 이유는 순 그 뭐야 서열을 정할 때 막말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내놓을 때 네 그 막말이 드러나니까 이걸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마땅하겠네요 그럼요 네 사과한다고 해서 이게 사과가 진정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눈치를 덜 보게 되면 저런 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음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건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반대 진영 누가 있다든가 기자가 있다든가 이럴 땐 좀 신경 쓰겠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막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요 그게 본심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상승제가 주춤에 아니라 꺾여 가지고 떨어지고 있고요 한동훈은 혼자서 전통시장에서 주변에 수행원들 둘러싸고 뽕에 뽕에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가 걱정을 해서 이종섭 임명 처리를 한동훈이 건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재로서 어렵다고 봐야죠 예 예전에 조중동이 계속 요구한 게 한동훈한테 제2의 유기구를 요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 날려라 네 김건희 특검법 차라리 받으라 이런 걸 했는데 못했잖아요 가서 뜨드려 맞고 바로 폴더 인사 폴더 인사 했지 않습니까 또 도전하겠습니까 못하죠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딱 큰 개한테 한번 제대로 물려보잖아요 강아지는 절대로 그 개 앞에서 꼬리를 말아버려요 맞습니다 깜짝 못합니다 네 한동훈이 그 꼬리에요 지금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 저희가 지난 이성열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탐사를 해서 보여드린 게 있지만 지금 실세는 오히려 유일준입니다 유일준이 우검회의 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실무진 우검회의 실무진이었는데 유일준이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면서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한동훈은 그냥 마담 얼굴 마담이죠 허수합이야 네 맞습니다 어립광대로 그냥 사진이나 찍으라고 하고 실제로 유일준을 통해서 사람 다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유일준이 했던 짓들을 보니까 와 곳곳에서 윤석열이 그 대권가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를 이렇게 심지어는 좌천으로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딱딱 해 줘가지고 거기서 일을 처리하고 올라갔더라고요 유일준 해결사에요 해결사에요 옛날에 그 뭐야 복국집 사건인가요 김기춘 네 네 거의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일준이 마무리해야 될 텐 시간인데요 우리 소장님 가족 많이 모시고 싶습니다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